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하라비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4주의 돼지라고 하면 조상에 바치는 재물이라고도 하고 보편적으로 노토관님도 보면은 뭐 돼지를 몰고 들어왔다든지 조상에서 뭐 돼지를 갖다 옮겨줬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요. 26세의 의뢰의 돼지 때에 또 38세의 개회생의 돼지 또 50세의 신회생의 돼지, 62세의 기회생의 돼지, 74세의 정회생의 돼지 이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26세의 의뢰생의 돼지띠분들은요. 26세이면 한참 어느 분들은 공부를 마쳐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들여 놓은 시기고요. 나라에 또 몸 받쳐있는 그런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26세의 돼지띠들은 저는 올해 기운을 왜 좋게 받냐면 하반기부터 내년 기운이 너무 좋거든요. 26세의 하반기부터 27을 기다리려고 사실은 26을 지금 몸살을 앓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7세의 기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생의 변화 수위에 내 자신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저것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숨을 읽으면 완성품의 그림의 작품도 나올 수 있는 나이고요. 지금의 머릿속에 생각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직장을 갖지 못해서 이제 심도하시는 분들 괜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은 쉬운 내라 내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갈날 것이다. 할아버지가 말씀해 드리고요. 또 이성 문제들 그동안에 헤어진 친구가 있다면 새로운 인연도 만나라는 연분 또 좋은 친구를 잃었다면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연법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해야 될 나이니까 인생의 첫 발만 잘 굳어만 잘 그림만 그리시면 초년, 중년, 만년 인생이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좋은 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른 이제 우리 서른여덟에 계생의 대기띠분들 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변화 수가 많은 나이다. 또 가정적으로 좋은 것만 있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고요. 서른여섯 살 분들이 보면은 가정으로 약간 불할 수가 있고요. 잘하면은 또 이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새 가정을 가지라는 연법도 있으니 그거는 좀 조심해서 잘 조금씩 이해하고 잡고 간다면은 또 이별 없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것만 조심하면은 서른여섯 살 분들은 딴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대승을 한다든지 직장 하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좋은 일이 있고요. 또 남의 인복에 인턴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의 인복으로 살라는 사주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생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나쁜 쪽이나 좋은 쪽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박대로 잡아봤고요. 서른여덟에 계생의 우리 이제 돼지띠분들 서른여덟부터 이제 마흔 짝까지만 노력한 만큼 가신다면은 저는 마흔 하나부터 굉장히 인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초년의 사주는 없거든요. 중년의 만년이 좋기 때문에 초년만 몸산만 앓고 하면 중년 만년은 굉장히 좋다. 50일 가진 이 돼지띠분들은 자기들이 운동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자식의 제2세들이 운동 쪽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부모를 놀래키고 부모를 이름나게 해주고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을 많이 가진 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 무슨 특기가 있는 것 같으면 열심히 그런 쪽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또 올해 이제 돈을 지고 어찌 내가 이거를 좀 움직여서 살 것인가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 재테크 잘하시는데 땅 쪽에 기운이 많으니 땅 쪽으로 묻어서 가라. 할아버지가 건물 쪽으로 이러나 상가 쪽 이런 쪽은 할아버지가 별 의미가 없으니 괜히 또 열심히 벌어서 모았다가 한탕에 묶여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땅의 기운이 많으니 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부부들이 맞벌이해서 노력한 만큼 여유있게 살라는 사주고요. 중년, 만년에 재물법이 굉장히 많은 사주야. 건강보건 타고난 사주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62살의 기회상의 데이트분들. 작년에 한갑성주의 수가 사나웠고요. 또 이 61살의 한갑성주들이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같은 제자의 가물 일이 굉장히 많은 사주거든요. 이 데이트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련도 많고 아픔도 많았고 사람 때문에 눈물도 많았고 금전 때문에 자식들의 걱정에 근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이제 모진 안개의 바람이 거쳐가고 이제는 밝고 환하게 이제 집안에 꽃이 피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모든 곳이 이제 안정권을 찾고 제자리를 잡아서 부부가 이름 나고 자기들이 이름 나는 시기.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들은 단 하나 건강수위는 좀 우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는 아니지만 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남자분들 술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예. 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중년혼 말년혼 굉장히 좋은 사주고요. 마지막까지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사기야. 재물복도 있으니 힘내시고요. 또 74살에 우리 정혜생의 데이띠 분들 올해 건강을 좀 한번 조심해라. 자 올해 마흔하고 사자수에 한번 내 띠에 내 몸을 씌워갖고 또 자라본 부모 상복에 상문이 있을 수 있는 나이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좀 집안에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을 그런 시기인데 올해 하반기에 잘 넘어가시면 내년부터는 또 웃을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가족의 건강도 잘 지켜줘야 되고 또 자식의 건강도 잘 지켜줄 나이가 아닌가. 74살에 우리 데이띠 분들은 조금 좀 모든 분들을 봐주다 보니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띠 분들 아무튼 하반기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셔서 꼭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씌워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